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의 짧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정상회담이 53분간 별도로 있었고요 다른 방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운전자다 중재자다 촉진자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문 대통령은 중재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옵서버 참관자였다 이렇게 봐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말을 썼고 문 대통령은 아예 역사적 이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마치 응원의 목소리라도 내듯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인 날 이런 말을 했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KBS 실황중계는 역사적이라는 말로 도배하다시피 하더군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보도 전문을 보면 역사적 상봉, 역사적 순간, 역사적 장면, 새로운 역사, 역사를 뛰어넘을 세계적인 만남 이렇게 무려 길지 않은 보도문에 7차례나 역사를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진짜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9년 전인 2000년 6월 평양에서 김대중, 김정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국자들과 언론들은 모두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 정부는 퍼주기 경제 지원에 나섰죠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끝에 50기 안팎의 핵탄두와 수백기 중단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사실상 핵보유국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김대중, 김정일 회담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진짜 역사는 어떻게 흐르는지 사례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1978년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협정입니다 피로얼룩진 중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백인 이스라엘 총리를 불렀습니다 온 세계가 역사적 협정이라고 입을 모았죠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 사람들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어찌 됐습니까? 아랍권 전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중동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협정도 의미가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결국 평화가 깨지고 만다는 노벨 평화상의 저주가 오히려 진짜 역사에 가까웠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은 당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역사적이라는 말은 당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후세 사람들이 오늘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내리는 객관적 평가여야 합니다 이번에 판문점 3자 회동은 엄밀한 뜻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입으로 역사적이라는 말을 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년이나 남은 다음 대선 도전을 선언을 했죠 그는 일본 오사카와 판문점에 오기 불과 열흘 전인 6월 18일 플로리다에서 재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판문점 방문과 남북미 3자 회동을 마치 트럼프의 대선 유세장 바라보듯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의 쇼맨 본능 AP통신은 김정은에게 프로파간다 승리를 안겨줄 것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도박을 감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중 가장 차분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언제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만남이 상징성을 넘어설지는 불확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역사적 흥분 상태를 깨어나게 해주는 현실적 상황 판단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역사적 만남이 백번 이뤄져도 변함이 없는 첫 번째 현실 쟁점은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핵무장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미리 통보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우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핵폐의 협상을 시작하자면서 돈 내놔라 쌀 내놔라 체제 보장하라 제재 풀어라 한반도 작전 권역에 미국 전략 자산 없애라 온갖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무기가 갖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잊으면 안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 만남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마취조사를 놓으면 안됩니다 이즈의 탐지구 이즈의 탐지구 이즈의 탐지구